대전에서 전세 사기와 관련해 일주일간 60건의 피해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1일부터 운영 중인 대전시 전세 피해 지원 TF팀이 어제까지 150여 건의 상담을 진행한 결과 시민 60여 명이 피해를 접수했고 피해 금액은 60억 원에 달했습니다. 대전시는 피해 시민들이 경매와 공매 시 우선 매수권이 부여되는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접수한 서류를 국토부로 보내는 한편 저리 대출과 긴급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 확인서도 신속하게 발급할 예정입니다.